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맘에 드는 거 있어? 응 마지막 거? 마지막 거? 귀여워 어 이제 집합장소로 갑시다 너 완전 넓다 그래 진짜 잘하네 아주 어 그러게 그럴까 어떻게 프로세스에서 만약에 그래도 뭐 기억도 안 나와 이거 감사합니다 7명과 함께 20명의 팀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사실 내 조에서 지금 만들어주시고 올려주시고 하시는 거를 되게 재밌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연애 보는 느낌? 우리가 어쨌든 인천공항을 좋아하고 인천공항을 잘 해보자 그 의미에서 만났으니까요 끝날 때까지 그런 부분에서 혹시 고민하고 이름도 주시고 저희 팀에 많은 도 오셨으면 좋겠고 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꼭 내일까지 소프트에 재밌게 되어주셔서 다른 분은 좋겠어요 한번 볼게요 어 지금 어디 가고 있죠? 콘텐츠 교육 받으러 이동하고 있습니다 SNS 국가대표를 만나러 갑니다 제 소개 간단하게 드리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현재 감성컴퍼니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연인사이트를 남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고요 조금 특이한 이력으로는 오프라인 매장들을 여러 개 운영하고 있는데요 콘텐츠 교육 어떠셨나요? 저희 유익한 너무 재밌어 저희 지금 총 8분의 1,2기 선배님들을 모셨고 소포터즈 2기로 활동했던 김나연이고요 오늘 하루지만 알찬 시간 많이 보내고 저희가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방은 502호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우와 예쁘다 대박 여기가 오늘 지낼 인재개발원 숙소입니다 엄청 깔끔하다 저희는 모두 팀복으로 갈아입고 다시 돌아가는 길입니다 아 최대 남집 옷을 넣어 입을까? 뺏어 입을까? 흐흐흐흐흐 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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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시간동안 돌아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으실까요? 네 피클은 청춘이잖아요 이럴 때 한번 재미있게 놀아봅시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2만점 2만점 2명씩 한번 만들어주시고요 3명이세요 오늘은 첫 번째 도라지 옷을 다 입었고요 도라지 옷을 입었고요 첫 번째는 20대이고 둘 세 번째는 한국의 사이죠 저희 오늘 한국의 사이고요 셋 네 번째는 대학생이고요 넷 두 번째 신발 신었고요 다섯 오늘 옷 이쁘게 입었고요 뺄게요 넷 고양이를 좋아해요 춤을 때 강아지도 좋아합니다 세 번째는 이러다가 동네가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자전거도 탈 수 있고요 선은 뭐래? 이번 차를 탈 수 있습니다 선아나오? 배를 타봤습니다 마 바다를 본 적이 있습니다 마시나마? 삼각이 있어 아닌데 오늘 끝나지까만 봅시다 삼각형으로 해도 되죠 여기서 삼각형으로 올릴 수 있잖아 맞아요 여기서 하고 여기서 타피하고 어 좋아요 하고 춤을 이렇게 하고 너무 좋다 해봐요 알겠죠?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대박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슬램독은 정답이었습니다 포켓모습 정답 다 같이 준비해 주셔서CP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포켓모습 빛났는 모습 파이밍이 포켓모습 내 shameful 피 belle 소리 우리 모두 소음 나 하나 둘 셋 포켓모습 뭐라고? 포켓모습 정답 감사합니다 유럽 대표님의 이슈페가 온갖 중 저희는 이제 저녁을 먹으러 이동합니다. 아 진짜? 다 찍었나? 나 한참 더 쉬어 주! 주! 다시 와! 우리 지금 밥을 먹으러 왔는데 얼마나 맛있어 봐요! 맛있어? 아 영원해! 제가 다 봤어! 무너지는 언니! 진짜 맛있어 보여요. 조개? 조개찜? 조개찜? 조개! 어! 공격으로 할게! 오케이! 하나, 둘, 셋! 그냥 한 잔 더 한 번 하자! 감사합니다! 오늘 어땠어? 다들? 이제 나하고 코로나? 아니요. 아 영띠이 못봤어요. 맞아 맞아. 그래서 뭔가 아 영띠이 그런 분위기였구나 라는 거. 맞아 맞아. 그리고 조개찜도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고 마지막에 이제 우리끼리 탁구도 치고 장구도 치고 되게 진짜 원래는 사실 팀끼리만 친한 그런 서포터즈 활동들인데 이렇게 모든 팀들이 다 친해질 수 있어가지고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신 인상호왕 너무 감사하고 역시 인상호왕이다. 다음에 꼭 지원하셔라. 우리가 부럽다면 사기가 되셔라. 아 너무 귀엽다. 아하 하 하하하하 본인만의 워크샵 패션 또는 워크샵 필수템을 소개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마침념 팀봇, 저희 아비언 팀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을 컨셉으로 하와이안 셔츠를 맞춰서 함께 워크샵을 즐겨준 SNS 서포터들에게 한마디 한마디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번 워크샵을 통해 뭐를 배웠나요? 저는 이번 워크샵을 통해 워크샵을 통해 처음으로 방문해본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을 방문해본 성함은 어떤가요? 일단 인재개발원에 처음 와봤는데 시설도 너무 좋고 인재개발원에 온뉴